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5 수능을 대비하는 겨울방학을 앞둬놓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서 공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한 강의 영상을, 캐스트 영상을 봤으면 또 이제 네 가지 주제를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겨울방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우리가 느껴야 나의 태도나 나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좀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 스타일 파악하기.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학습 전략을 짜고 또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겨울방학 학습법, 생명과학 학습법 이렇게 구성을 선생님이 했었어. 오늘은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스타일 파악하기. 사실 전체 중에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야.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방법 없지 않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계속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피디님하고도 얘기했거든. 피디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랬다. 음,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데 나도 그래. 쌤도. 나 어떻게 타르지? 모르겠어. 내가 목표가 뭐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내 꿈이 뭐지? 꿈 얘기 그래요. 꿈 얘기할 나이지. 뭐지? 막연하잖아.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은 없거든. 사실 그런 내용을 쌤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도 가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금방 서먹서먹해지고 좋아 분위기. 아주 서먹. 응? 그런 거 없는데. 몰라. 뭐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아.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옳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을 파악하려면 우리 이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군고구마 좋아해? 찐고구마?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고구마를 그냥 먹는 걸 좋아해? 아니면 꿀엿에 꿀 맞지? 꿀이나 아니면 엿 같은 거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마탕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학습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학습적인 면. 그러니까 쌤이랑 현장에서 가끔 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시키는 게 있어. 시험을 보면 선생님 저 몇 점이요?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게 몇 점이요? 그럼 그 몇 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파악해라. 그래서 야 니 스타일 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판단을 먼저 하자. 이렇게 먼저 쌤이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걸 잠깐 보여주고 이제 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학습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 딱 47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맞았어? 찍어서 맞았어? 아니면 빠르고 명확하게 풀어서 맞췄어? 아니면 시간 오래 걸려서 겨우 그거 맞췄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알겠지? 또 단어가 좀 이상했나? 겨우 그거 맞췄어? 이게 아니야. 구분 잘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맞췄어. 이건데 아까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아무튼 맞았어도 이럴 수 있잖아. 또 틀렸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죠. 우리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가계도 돌연변이를 틀렸어. 돌연변이 틀렸어. 그럼 그거 갖고 와서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돌연변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틀린 건 지금 돌연변이 가계도 가계도 돌연변이가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돌연변이 조건을 싹 지워. 그리고 풀어봐.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럼 그 학생들이 그걸 풀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요소들을 분석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7, 80%는 가계도 정상 가계도 분석이 안 돼. 근데 틀린 문제는 가계도 돌연변이야. 그럼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돌연변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돌연변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가계도 분석이 아직 안 잡힌 거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찍어서 맞춘 건 이건 된 거고 왜냐하면 수능 때는 찍어서 맞췄어. 그럼 완전 짱이지.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 나중에 또 그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았을 때 찍었는지 아니면 풀었는데 명확하게 풀었는지 아니면 오래 걸려서 겨우 풀어낸 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야지. 그렇죠? 만약에 틀렸어. 공부 안 된 거야. 이건 이게 제일 편해. 그 상담하고 피드백 하기가. 공부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근데 풀었지만 실수했어. 이게 제일 어려워. 풀었는데 왜 실수했냐. 왜 실수했냐가 어디 있어. 뭐 잘못 봤나 보지. 기억을 잘못 보거나 A 동그라미를 딴 걸로 보거나 기호 달. 이거지. 이거는 방법이. 이건 명상해야지 뭐. 이거는. 시간 없어. 손을 못 댔어. 그러면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 그 시간이 없었는데 그럼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네. 또 예를 들어 가계도 돌연변이 틀렸어. 근데 시간 없어도 못 풀었어. 그럼 가계도 돌연변이가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것까지 못 가게 만든 즉 시간을 많이 쓰게 한 문제가 뭐냐를 분석해야지. 걔를 공부해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판단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실전 결과에서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을 앞둬놓고 내가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지 나 자신을 한번 보는 것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봐봐. 이런 거지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나 자신을 파악하는 거야. 우선. 우선. 여기다가 지금 쓰진 않았는데 우선은 그거 알아야지. 내 수준이 얼마만큼인가? 내 수준이 얼마만큼이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최상위권으로 내가 거의 다 맞춰.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기본 개념을 한번 빠르게 5일 안에 돌려보고 정확하게 이제 시기를 좀 정해야 되니까 5일 안에 돌려보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무슨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이미 다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형태를 구해서 풀어보고 의미 없어? 그럼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만약에 내가 중위권이야. 혹은 중위권은 좀 애매하니까 아예 공부를 처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자. 개념 공부를 하려면 내가 해야 될 양이 얼마만큼인가. 그럼 이거를 하기 앞서서 자신의 수준 판단이 중요한 거네. 그치?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개념 공부 중요하네. 그럼 개념 공부하려면 이만큼의 양이 필요해. 그럼 이만큼의 양을 내가 20일 안에 끝내야지. 그럼 20분 동안 2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 하루치 양이 나오겠지. 그치? 이 걸쌤이 전략을 짜주는 편이야. 보통 상담할 때도.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5월, 6월 달쯤 들어왔는데 저 생명 처음 해보는데요. 이런 학생들. 현장에서. 그러면 쌤이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상담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5월 달에 들어왔어. 처음 해. 근데 수업을 듣고 어렵대. 당연하지. 그럼 쌤이 보통 이렇게 하는 편이야. 그러면 너를 제외한 몇몇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치자. 그럼 너와의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겨울방학 때부터 4월 말까지라고 칩시다. 1월, 2월, 3월, 4월. 총 4개월. 그럼 16주. 그치? 그럼 16주 중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을 수업한다고 치면 편하게 그냥 계산하는 거야. 3시간씩 16번. 그러면 48시간이야. 맞냐 계산? 16번 48시간이야. 그러면 총 50시간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50시간을 쟤들은 너보다 생명과학을 더한 거지. 그럼 다음 주까지 잡고 싶어. 쟤네들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0시간을 7일로 나눠. 그러면 얼마니? 한 7시간 하루에 한 8시간이면 됩니까? 한 8시간씩 매일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돼. 그러면 물리적으로 수업 들은 정도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예를 들어 숙제를 하고 개인 공부한 시간이 적어도 있다고 치자. 수업 3시간 들었어? 3시간 공부했다고 치자. 6시간이네? 그럼 2배 됐네. 그럼 100시간이네? 그럼 7일 동안 잡으려면 13시간 공부하면 돼. 하루에. 생명과학. 13시간씩. 그러면 일주일이면 잡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짤려면 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어떤 현 상황을 파악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제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미루는 스타일인가? 나는 좀 미루는 스타일이야. 샘은 조금 더 잡아야 돼. 예를 들어 한 20일 그럼 나는 남들보다 한 열흘 정도 빨리 시작해야 돼. 살짝 살짝 이렇게 내일 할까?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을까? 내일부터 운동할까?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계획을 잡으면 조금 난 길게 잡아. 어쨌든. 그럼 제때 하는 스타일이냐?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짤 수 있잖아. 또 샘트리는 약간 미루는 스타일이야? 그럼 이럴 수도 있어. 계획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버려. 그러면 조금 조금 밀어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느슨하게 잡았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경향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를 잘 알아야지.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좀 날 아는 편인 것 같다. 그치? 아무튼 계획한 대로 제때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냐? 안 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걸 좀 짜서 계획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또 자기 조절 잘 되냐? 이게 같은 얘기네. 너 조절 잘 돼? 네가 할 거 네가 끝까지 해? 하는 편이야? 혹은 안 하는 편이야?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강제성을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강제성을 띄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님들 쳐다보라고 하고 문 열어놓고 단 공부해야 이런 말 다 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치? 이게 안 되면 강제성을 부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강제성이 싫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좀 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보통 이제 강제성이 싫어서 난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보통 난 그냥 안 할 거야 이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또 나는 계획 없이 하냐 계획 없이 하냐 이거지. 계획을 짜라 그러면 누군가는 숨막혀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심장 빨리 뛰고 막 미치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누군가는 계획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 쌤은 일처리에서는 보통 계획이 없으면 막 돌아버리겠어. 계획이 막 세우는 편이야. 근데 어디 놀러 갈 때는 막 계속 안 좋아해. 근데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이거 먹고 어디 가고 이거 보고 점심 이거 먹고 이 식당이 안 되면 이 식당을 가고 A안, B안 하루에 7개 먹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여행 갈 때. 쌤은 여행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보통 학습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진짜 막 계획 세우면 공부가 안 돼.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이러면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런 이야기가.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되는가. 이거 이거 이거. SNS 많이 하는가. 쌤이 이제 기숙학원에 가면 화장실에 학생들이 전년도 학생들이 그 다음 년도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게 막 붙어있어. 벽에. 그럼 이제 손 씻으면서도 그렇고 그 벽을 되게 읽게 되잖아.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이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에 거의 100%가 태블릿 SNS 이거야. 뭐 인간관계 친목도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지. SNS를 많이 하는 편인가? 요즘은 좀 진짜 많이 하지 않냐? 칵톡을 없앴어. 근데 뭐 인스탄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지. 그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 진짜 막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한 10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거. 반복이 적성에 맞냐? 안 맞지. 보통은 안 맞아. 반복하는 게 어떻게 적성에 맞아? 잘 안 맞지. 그런데 반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적성에 안 맞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는 쌤이 나중에 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캐스트 영상 하나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을 잘 아는 학생들은 쌤이 이제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교무실에 잘 안 앉아 있어. 현장 수업하면 현장 수업 저 뒤쪽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쉬는 편이야. 그것도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뜬금을 잡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 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자기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래. 또 이런 거지 뭐. 주인권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보다 현실적인 공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최상위권이야 상위권이야 중위권이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건 인터넷 검색해서 쌤이 다 찾아본 거야. 내가 추천하는 내 방법은 여기 없어. 고고네 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 7일 공부법 도쿄대 졸업하고 뭐 한 스치키 히데아키가 소개한 거래. 뭐 그런 거 있더라고. 하는 거야. 목차 공부법 지금 공부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법은 쌤이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라면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예를 들어 내가 중위권이네. 그럼 남들 중위권 어떻게 공부했지? 찾아보고 그 방법 봤어? 내가 이걸 하면 되나? 나한테 맞나? 무조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찾아본 다음에는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봤는데 나의 상황과 터무니없는 얘기들이잖아. 그러면 버려. 그런 건 안 봐도 돼. 그럼 그 사람하고 나와 삶의 환경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맞겠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쌤 기준으로 가볼까? 쌤이랑 되게 친한 형 한 명이 있어. 그런데 그 형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는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일도 적당히 하고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거든. 왜냐하면 이제 1,400억 정도를 갖고 있어.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형이야. 그래서 그 땅도 성수동에 막 있어. 엄청 좋은 자리에 막. 야, 그 사람의 말과 내가 같나?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형이니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 사실 나 이렇게 흘리는 편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기는 하나 봐. 야, 집중해서 들어. 형이 얘기하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뭔가를 한 다음에 나한테 맞춰보는 거야. 이해 되겠지? 어, 이런 거 칠리공법. 이거를 봤는데 막 소름돋게 딱 맞아. 그러면 해야지. 이대로. 그런데 아니야. 버려. 목차 공부법.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학습 전에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공부할 내용들의 지도를 그려보고 마인드맵을 하라는 얘기잖아. 읽는 동안에 목차를 통해서 내가 어, 지금 공부하는 중에 아, 옛날에 이런 목차가 있었구나. 그럼 여기 정도 되는 거고 내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서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특정 내용을 목차를 다시 보고 내가 습득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해야 돼. 야, 봐라. 7일 공부법이랑 3색 볼펜 읽기 공부법이 있잖아. 이게 결론은 뭔 거 같니? 봐라.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빈출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답과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7일차에 다시 몰아서 외운다. 3색 볼펜 공부법. 객관적으로 중요한 건 파란색 핵심이 되는 건 빨간색 내가 주관적으로 재밌는 건 초록색 뭐 이렇게 한대. 그럼 이런 걸 구분하려면 진짜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쌤이 맨날 첫 번째 퀘스트가 이건 거야. 야, 이런지 이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겁나 많이 하면 돼. 겁나 많이 할 때 누군가는 3색 볼펜 쓰는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쓰는 거고 누군가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학습법은 방법론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야, 결론 이 사람 반복하라는 얘기네. 결론 이 사람 반복하라는 얘기네. 근데 아까 해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데 내가 반복하는 걸 진짜 죽어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되잖아. 그쵸? 예를 들어 똑같은 걸 또 보는 걸 죽어라 싫어해. 그러면 문제집을 여러 번 사야지. 그래서 계속 봐야지. 근데 문제집을 여러 개 사는 걸 죽어라 싫어해. 그럼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봐야지. 그치? 한 문제집을 진짜 여러 번 봐야지. 그러면 반복하는 게 죽도록 싫은데 그걸 계속 하려면 나한테 어떤 상을 줘야 되지?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갈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밑에도 많아요. 입출력 공부법 공부 일기 쓰기 그냥 일기도 안 쓰는데 공부 일기를 쓰라고요? 나는 일기 잘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숙제 다 일기 쓰기 아닌가? 어릴 때? 그러면 항상 일기 어떻게 시작해? 날씨 맑은 물고기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일기 쓰기는 당일날 써야 되는데 보통 쌤 기억의 일기는 계약하기 3일 전에 몰아쓰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일기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해. 다이어리는 잘 써. 계획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해야 성과가 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일하고 일기는 좀 달리긴 해. 어쨌든 그런 거지. 또 이런 거야. 내가 집중력을 좀 높게 효과적으로를 하는 거잖아. 효과가 있으려면 많이 하는 게 장땡이야. 근데 많이 집중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다 찾아보는 거야. 여기에는 또 쌤 얘기는 없어. 찾아본 거지. 그럼 봐봐. 장소를 구분해라. 일과 공부를 하는 장소와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중계료서를 찍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화면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그럼 일과 공부하는 장소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 구분해라. 탁구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냐? 그치? 집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집 거실 이렇게 방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원 이렇게 어디 수업하는 곳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해. 죽어라 하는 게 장댕 아닌가? 그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죽어라 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집중력을 향상시킨 방법은 뭐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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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대로 해볼까? 그럼 나는 이 장소에서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있는 습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짤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또 여기도 시간 구분해라. 시간 얘기 방금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짧게 쪼개고 공부 모드와 휴식 모드를 구분해. 여러분 여기서 짧게는 공부 10분 휴식 50분 이거 아니야. 공부 50분 휴식 10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해봐봐.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 50분 하고 10분 쉬어라. 근데 해보면 알지만 공부하다 핀대 딱 맞으면 막 쫙 해서 3시간 쫙 몰입해서 가잖아. 그치?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쭉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 집중이 안 될 때 그땐 적어도 50분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나는 해석해. 이거를. 집중이 잘 되는데도 막 알람 50분 맞춰놓고 무조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근데 또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그래서 이제 우리 혈당 스파이크 빡 맞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선생님 요즘에 이게 식습관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그랬더니 혈당 스파이크 되게 자주 맞고 있어. 끼니마다 맞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야. 니네 혈당 스파이크 맞았어? 이렇게 조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맞는 것 같은데 밥의 양을 70%로 줄여라. 이렇게. 약간 가볍게 먹어야 집중이 잘 되고 졸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반공기 먹으라는 얘기고 70% 공기를 먹으라는 얘기니까 그 정도 먹으면 충분해요.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1년이잖아. 평생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렇게 하자. 명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명상 얘기는. 쌤도 저거 되게 어려워. 하기 힘들어, 명상. 명상 하려고 딱 앉으면 잡생각 막 휘몰아치잖아. 나도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이 명상에 대한 얘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10분 이상 10분 정도 하면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가 쉴 때 한 10분, 20분 정도 눈 감고 졸면 안 돼. 명상 할 때 이렇게 하면 그건 명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상을 제대로 한번 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보시면 돼. 이 명상 얘기만 해도 되게 많은 얘기 책으로도 엄청 많잖아. 쌤 집에는 또 명상 책이 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얘기들 할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런 건 그냥 스스로 자기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이 몸을 느끼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춰보자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명상 얘기 많이 할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쫙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되지? 내가 어느 장소에서 집중되지? 내가 집중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쌤이 샘플로 몇 개 보여준 거야. 내가 한 얘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고요하게 앉아서 TV 보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빈 종이에 앞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이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쌤이 A4용지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빈 종이에서 가만히 생각한 몇몇 가지들을 이야기한 거야. 사실 훨씬 더 많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학습 전략 막 해가지고 막 방법론으로 몰아치기 전에 스스로 이런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정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이야기에서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로 또 한 두 섹터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